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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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그 질아 놓으세요 예 여기가 다음 안 돼요 제가 숯불 숯불 가져올까 숯불 가져올 때 뭐 갖다 놔야지 나 그거 더 올려면 누가 못 와 제가 들고 올게요 제가 이거 놔 놓고 예 다 질러 놓으세요 이것도 모르겠어 다 질러 놔 다음에 제가 오면 그때 해먹은데 오늘 고기를 좀 꼬고 내려가면 돼요 오늘 잘 안 먹는데 네 아니 제가 집에 갔다가 할 일이 있어서 이 알 자리 이제부터 안 넘었거든요 에 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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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번 더 올 거예요 그 탭에 그 오늘이 오늘이 생긴 사람하고 뭐 그럼 저 하루뿌리다가 이걸 얹을 거예요 하루뿌리다 이사 어르신 여기다 해도 맛있더라고 예 어르신 이거 소금 뿌리고 한 게 맛있어요 아빠 언니 어르신 부 다 이제 비가 오네 뭐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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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거 같애 뭐니? 뭐니? 와 뭐니? 뭐니? 수 여기 다라가 많이 있었는데 어디갔어요? 여기 다라가 많이 있었는데 하하 빵구 다 가지고요 이 깨서 넣어야 되는데 이거 넣으라고 갖다 놔 다 넣어야 되는데 근데 그 어르신 조금 살살 뿌려가지고 한게 맛있더라구요 그 어르신 부으시면 이제 맛있어 그 어르신 한번 뿌렸는데 맛있더라 이거 깨끗하게 닦아라 이거 정돈 한게 아닌데 더욱믹해 네 이거 깨끗하게 닦아라 내가 정돈 한게 아닌데 뭐한테도 많이 으깬 돼서 그 어르신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번 찍어볼게요 해보세요 도레신 하시는게 이거 맛있더라 이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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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, 우리 어르신의 그 삼겹살 구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자, 우리 어르신 굴핏집 어르신의 독특한 삼겹살 구이 전에 그 어르신이 해주는 거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아주 자, 일단 소금을 투입한다 소금을 사사사사 그 전에도 여러번 얻어먹어봤는데 여기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이 기술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네 그건 뭐예요? 미원 미원 아, 미원을 넣어야지 맛있어요 아, 미원을 넣어야지 맛있어요 아하 비법이 있었네 근데 우리 여사가 챙겨준 산나물 장아찌가 맛있댑니다 어르신 우리 어르신이 아주 얻어먹었는데 와 어휴 노릇노릇 이야 참 실력이 좋으시네 아이구야 어허 아, 색깔 좋네 이건 생삼겹살 이건 생삼겹살이예요 어르신 이건 죽다니 어, 해를 얻어먹는데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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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르신만의 비법 어르신만의 비법 어르신만의 비법 아하 삼겹살 익는 소리는 자글자글자글 아하 저기 보니까 태백수지철물점 달력이 와있네요 수지철물점 제가 두개 얻어다가 갖다 드렸는데 와 삼겹살 익는 냄새가 막 나는구나 가보자 자 아이고 어제 눈을 퍼다봤더니 녹아가지고 물이 이제는 아 아 야 노란게 아주 희한하네 아이고 색깔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색깔 아 아 아 좋다 아 아 어디서도 보지 못하던 비주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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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르신이 이렇게 하시는 이 삼겹살이 참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맛있어요 아주 요거는 맛을 안 볼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짭짤이 한 게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반짜리 한 번 먹어요 저도 좀 안 좋아요 자 이제 드세요 어르신 아 이거 노릇노릇한 게 아주 한번 먹어보자 음 음 음 짭짤한 게 근데 솔직히 좀 짜다 맛은 있는데 음 음 아침에 나무 하느라고 어르신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르신 꼬는 거 맛있네요 맛있어 음 음 아 이러면 어렸을 때 노릇노릇하게 이 깨끗을 그쪽으로 꺼내야 된다고 아이고 이산기여가지고 너무 꽈내고 크게 못 먹더라고 맞아요 근데 후라이팟을 막 그 빨라 먹잖아 따스해 먹먹어 그기 뭐지 물에다가 막 박히네 보타리 고소합니다 육품 두개 맥주 한공 요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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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좀 더 먹었는데 이것도 어째는 많이 먹었어 이게 한동안 이빨이 가거든요 맞아요 다 먹으니까 밥 먹으면 안 먹거든요 어째는 자꾸 먹으면 물에 먹었더라고 나는 술만 먹으면 물에 안 먹거든요 어째는 한 밤에 먹으면 물에 먹으면 밥에 물에 한 한 달에 먹었다니까 자고 해서 생활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사람도 올라가고 그러면 돈이 오는 사람이 온다 이랬는데 이발사도 온다 안 되면 머리가 안좋고 저한테 안 꽂아든다 그랬는데 올라가면 설전에 한번 와야죠 일주일밖에 안 남는데 뭐 설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네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 2월 4일 아니에요? 너희가 설이 2월 9일에 설이는데 2월 9일? 네 그럼 오늘 아직도 20일 남았네 그러니까 이제 1일이거든요 네 맞잖아 일주일 남았지 일주일 남았지 3일 날이 그녀맛이 갔거든요 뭐야 9일 날이라고 일주일 남았잖아 그치 그니까 그니까 온 사람이 없고 안오면 그만 아들아 뭐 데려오는지 알지 아버지 데려가려면 데려가면 안 데려가 난 못 간다고 오르락하네 음 못 가 큰일 나 요새 붙잡이 가면 잡았으면 일하지 못한 사람이 못해가며 그래가 내가 저녀도 오는 사람 데려가고 저녀도 데려가고 이랬다이 혼자 안 보내요 아들 겁이 나가지고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아들 겁이 나지 못한 사람이야 그래가 대북동사도 상처를 갖다가 구부러가지고 죽은 사람이 많거든요 어디서요 여기 아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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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구부러지면 죽어 죽게 저쪽 엉덩이 맞잖아요 그게 아이고 그저기 엉덩이 맞는데 그래가 아버지 하지 마라 누굴 데려오라 이랬지 그 새들이 뭐냐면 터라리 일어나는 놈거든요 아버지 못해가지고 오늘 가만히 안 돼가지고 돈이야 이랬어 누구 데려오라 이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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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작은 아들은 공익은 알알날 그날 수술 겁나 그저 그건 직장에 못 넣었지 그쵸 토요일날 이제 술인데 술을 시원 일요일날 원래는 또 가야 돼 직장에 사이백 안 넘어있어 금색 사이백 없잖아 이거 아름다운 부산한 거 가누서로 댕겨와 아 베비한 거 댕기 때문에 기를 가야 돼 그 무겁겠는데 뭐 그따 손자 둘 아주 뭐 겁쟁이 안될까 벗어놔서 먹어있어 아 맛있네 맛있다 이거 괜찮아요 어 이건 좀 짜고 이거 안짜 난 뭐지 감자 먹어야 돼 그래도 올라와서 시험 삼아 해봤는데 어르신도 이러면 물들어 못 가죠 못 가 못 가 가마솔 물이 뭐 물이 뭐 괜찮아요 이거 넣어가지고 난 물이 있으면 어르신 물 많은데 가마솔 때문에 오역해도 되겠네 아 아 물양은 안했대 여기 누가 들고 샀나 뭐 이렇게 됐어 뭐 여기 여기 기녹이 지갑 등장 났었고 이제 뭐 아버지 축하형 갖다놨고 꽃잎 갖다놨고 문을 탕탕 이렇게 놓으니까 떨어지는구나 아 국재문화장 뭐 아버지 뭐 생 축하한다고 뭐 그 길에 갔다오고 다 있거든 방산장 응 내가 손자 이거 데크 찍은 사람들이야 나 용돈 뭐지 집앗돈 10만원 2 2 2